아이스 운이 어 뭐야 아 걸렸구나 어 뭐야 얘 검기를 날려? 아 얘 패턴 자꾸 바뀌어 패턴이 모르는 패턴이 나오네 아 아 모르는 거야 이거 와 모르는 패턴이야 겨듭 하는 사이 이상한 패턴 쓰지말아 난 못 우는 거야 이거 뭐야어 모르는 거야 아 아 이건 이거 외워야 되겠네 와 두 번을 쓰네 와 와 이거 모르는 패턴이 아 얘 결핵이 있지 와 몇 번 와 이게 미친새끼 와 미쳤네 결핵이야 이렇게 결핵으로 죽었죠 아 그래 어찌됐든 잡았네 와 아 나 얘 여태까지 세번인가 네번 싸웠는데 패턴 다 달라 아 나 이거 지금 하면서 모르는 몰랐는데 얼떨길래 작은 보스가 한둘이 아닌데 아 으흑 으으으으 만약에 내가 있다면, 이 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... 만약에 생각하시다면... 만약에... 그럼... 끊지마... 너, 너는 잘 안주셨어? 자, 다시 신작을 데리고 죽을게! 분명히 놀랄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의 새로운 작품을 도와줄 것 같다 청취의 경야식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방금 또 소지, 또지 오늘 소지하고만 몇 번은 싸운 거야 하하 하하 그... 풍우나 남봉군 하하... 하하... 그건 그렇군요 카츠라가 그 후에 어떻게 알았지? 입장은 알았지? 아니... 이케다에의 한 건 이래에 빠졌다 뭐... 카모가와를 기다려야 해 단계는 가능하네 쇼인... 쇼인... 뒤집을 치냐고 스물아홉 살이 돼진 새끼인데 뭐를 했다구 소지 소지 모지 모지 마토맥의 카츠라사님께 보내줄게 아뢰이가 부탁할까 나도... 알았지 京도에도 나가야를 준비하고 있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어 조심해 네 안해 안해 어우 징그러워 오늘 몇번을 싸운거야 흐흫 오늘 보스 오늘 몇번을 한거야 교토지역 세력과 세력전향 그냥 아... 이건 조금 달라? 어우... 야... 이건 조금 다르다 야 이거 안해 지랄 이제 인연 쌓고 인연 쌓고 할거야 이거나 하러 가야겠다 아... 아... 지겨웠네 힘들어 죽는줄 알았네 보스턴만 한... 다섯... 다섯번... 여섯번 한거 같아